이데일리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온 급등매매 전문가입니다. 7월 말부터 우리 시장은 초전도체 테마주들이 광풍에 가까운 아주 급상승을 하고 있죠. 아직도 그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초전도체는 아직 확실하게 증명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희 급등매매 전문가하고 같이 초급등주의 어떤 매매 패턴, 그런 습성들을 학습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실체가 불분명한 이런 테마성 종목들을 접근하셨을 때는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전에 보면 우리가 항우석 박사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아직도 초전도체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노벨 물리학상까지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국민의 한 명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켄텀 에너지 연구소가 지금 발표된 논문이 이번 달 말이나 4달 초에는 검증이 된다고 하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그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혹시라도 초전도체가 만약에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된다면 제가 이 강의 신대가 비법 강의 시간에 반드시 우리 2대1의 가족 여러분들한테 여러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외에 지난주 오프닝 시간에 네이버가 초고대 AI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8월 24일 날 공개한다고 제가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AI 및 노벗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지라고 한 한 주 동안에 AI 네이버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요. 과연 급등매매 11패턴 매매 기법들을 적용해서 봤을 때 AI 관련주하고 로봇주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급등을 했는지 이번 강의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해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 샵 3772 급등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전화한 말씀 듣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칠판 강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보러 벌써 14강째 접어들었죠. 그러면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신대가 비법 특히 저 급등매매 전문가를 많이 시청해 주셔 왔거나 그러신 분들은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테마성 종목들을 무턱대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큰 낭패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 초급등주 매매 11패턴 매매 기법을 계속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도 바닥 탈출하는 종목들하고 역시나 풍선 기법 그리고 오늘 윗고리 안착 기법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 신규 종목은 어떻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이수페타시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신규 종목은 5, 2평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신규 종목이 5, 2평선하고 접근을 했을 때 어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그렇죠? 아까 오전에 오프닝 시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가 8월 24일 초고대 인공지능 AI를 공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여유 있게 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런 관련주들이 어떤 상승을 하는지 한번 지켜볼 텐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벌써 3, 4년 전에 3, 4년 전에 네이버의 월봉인데 큰 폭의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3, 4년 전에 네이버도 10만 원짜리가 약 46만 원까지 가는 약 365%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던 초급등주였다는 거죠. 그 당시 네이버를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개인 투자자들 중에. 네이버랑 같이 상승했던 종목이 카카오 월봉인데요. 카카오 월봉 역시 약 4만 원대에서 17만 원까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 당시에 초급등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월봉에서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보다는 그 당시에 카카오가 상승하는 각도가 상승하는 각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카오가 대장주였고 네이버가 소위 얘기하는 부대장주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카카오하고 카카오 일봉하고 네이버의 일봉인데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 3, 4년 전에 큰 폭의 상승이 있었던 두 종목이 그 3, 4년 안 동안에 커다란 하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근에 이슈가 발생한 네이버가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이 나올 텐데 과연 어떻게 바닥을 탈출하는지 한번 자세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카카오 먼저 일봉을 설명을 드리면 어떤 종목이 바닥을 탈출해서 정배열로 급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 121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정색라에. 그런데 카카오 일봉을 보면 이 121선하고 캔들이 이격도가 이렇게 굉장히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네이버가 급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도 거래량이 한번 들어오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바닥을 탈출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카카오를 선택을 할 것이냐 네이버를 선택을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네이버를 선택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121선이 검정색 라인 111선 바닥인데 그렇죠? 일봉 바닥인데 저 라인을 돌파해야지만 본격적으로 우상향 상승 패턴이 나온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가 120주선을 기준으로 여캐디 앤 숄드형을 나온 이후에 우측 업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80불짜리가 지금 400불이 넘었잖아요. 120, 3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한 엔비디아를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의 한번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이 121선을 바닥을 기준으로 저 라인을 한번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이 121선을 기준으로 네이버가 어떤 모습을 보이나 한번 잘 보세요. 거래량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이 종목이 여캐디 앤 숄드형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연두색의 모습만 보면 여기는 역헤드 부분이 되고 저쪽 부분은 어깨 숄드형 좌측 부분이 되고 역헤드형 숄드형은 반드시 우측 어깨에서 우측 어깨에서 대량의 거래량이 들어올 때가 매수 급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측 어깨의 모습을 그리는 와중에 네이버가 검정색 라인을 늘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네이버가 여기서 매집이 있었고 여기서 매집이 있었고 드디어 본격적인 어떤 추세 상승을 하기 위한 모습이 20만 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번 주 어저께까지의 모습인데 그 자리에서 이미 약 15%에서 20%를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큰 발표 재료 이슈가 있으니까 계속 한번 추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보면 계속 풍선기법에서 계속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역시나 풍선기법으로 급등한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법을 계속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보통 주가가 이거를 저항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항선이라고 하고 캔들을 지지받는 모습, 바닥에 있는 어떤 라인을 우리는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지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저항선에서 부딪혀서 이런 모습을 보통을 그려요. 그런 모습을 박스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재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큰 이슈를 받아가지고 그 종목이 저항선을 강력히 돌파하는 거래량이 들어올 때 여기서부터 1차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주가가 1차 상승이 나오고 이런 모습을 제가 블린저 밴드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5일선하고 5일선하고 10일선이 변곡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5일선을 안착할 때 여기서는 바로 변곡점 기법으로 2차 상승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이런 변곡점에서 특별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종목은 보통 기간 조정을 이런 모습을 그린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그리고 이 안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다가 풍선의 어떤 모습 통로 상단에서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여기서 2차 상승을 한다는 거죠. 칠판 강의를 마치고 HTS로 여기서 급등했던 종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게 풍선 기법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놓으셨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는 종목 이 변곡점 기법에서 매매하는 기법은 좀 스킬이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까지는 힘들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온 종목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풍선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 이런 종목만 찾아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 종목들이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중급을 그전에 벌써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어떤 자리에서 제가 이 신대가 비법에서 추천을 드렸냐 하면 이런 커다란 풍선을 만들면서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우리나라가 조선업, 반도체 다 하반기에 큰 호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조종을 보일 때 사지 마시고 통로가 나오는 이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게 약 얼마였죠? 6,500원에서 약 7,000원 사이였는데 거기서 한 번 더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 강의 시간에도 삼성중공업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약 35%라는 수익이 나아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중공업을 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냐 하면 이 안에서 또 다른 기간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7월 초인데 7월 초에 일단 1차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7월 초에 삼성중공업이라는 대형주가 1차적으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변곡점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격도의 어떤 관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중공업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주포들이 7월 초에 급등을 시켰기 때문에 이거를 8월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8월까지 끌고 왔죠? 이거를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제 차트를 작업을 해놓은 건데 오늘 여기서 아마 3% 그렇죠? 3%라는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좀 들어온 걸로 아마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또다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을 이 통로 지금 통로가 나오는 8월이 됐다는 거예요. 7월에 급등을 한 번 이 종목으로 수익을 냈던 주포들이 이런 구간에서 익절을 했을지는 몰라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삼성중공업을 계속 추적을 해서 다음 주 강의 시간에 한 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죠?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이 자리에서 지금은 굉장히 급등을 많이 해서 풍선 모양이 안 보이는데 지난 강의 시간에 풍선 모양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40만 원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40만 원이죠. 40만 원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단 열흘 만에 76만 원까지 가는 놀라운 90%의 상승을 했을 거다. 수익을 맛봤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거를 왜 또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이 회사의 가치가 지금 이 상태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한 번 자리를 만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 종목이 한 번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포스코홀딩스를 매수에 관여 못 하셨던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스코가 7월에 급등을 한 번 했기 때문에 8월에 바로 추가 상승 급등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변곡점 자리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종목 역시나 시청이 50조나 넘는 포스코홀딩스도 이런 풍선 통로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치주로 가는 상승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는 종목은 어떤 풍선 모양이 중심선까지 왔을 때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1선 중심선, 풍선 통로하고의 어떤 이격도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심선에 캔들이 접근해 있다는 얘기는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 자료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성을 해놓은 건데 오늘 역시나 그 중심선에서 6%라는 반등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를 시점으로, 기점으로 이 자리가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지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추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초급등주 바닥 탈출은 아까 그 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회디안 슐디형으로 만들고 급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강의 초반에서는 네이버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요. 보통 테마주나 중소형주들은 일봉상에서 121선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고 그 밑에서 매집산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결국은 매집산의 모습을 만들면서 결과론적으로 121선에 안착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때 매수를 하셔야지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을 한번 볼까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이 강의가 지금 14강째인데 초반부에 한번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재무제표만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레인보우 로봇틱스를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지금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올라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연간 매출액이 약 130억밖에 안 되는 회사예요. 그런데 왜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이 종목을 너도나도 추천을 하느냐. 레인보우 로봇틱스는 실적주가 아니라 가치주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회사의 어떤 능력을 보고 삼성전자도 그전에 600억도 투자하고 그전에 한번 2차 투자를 한번 단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 겨진 자회사급이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상반기에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가 한번 잘 보세요. 이 검정색 라인, 검정색 라인 121선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그렇죠? 한 3주 전부터 들어왔죠? 그 라인을 기준으로 매집산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앞장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매집산을 만들어놓고 그 매집산을 돌파하려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날 11만 원이 매수 급소라는 거예요. 바닥을 탈출하는 매수 급소라는 거죠. 11만 원에 매수했으면 지금 약 15만 원까지 일단 찍었었고 한 30, 40%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서 2%와 3% 상승을 했는데 이 라인을 보세요. 이 적색 라인을 보면 이게 레인보우 로봇티스의 어떤 최고점이죠? 최고점 라인인데 이 라인을 지금 뚫기에서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었고 오늘도 약 2%, 3%라는 상승을 했다는 얘기는 레인보우 로봇틱스도 관심을 잘 가지시고 오늘 이후로 이 라인을 돌파하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유진 로봇이죠? 유진 로봇도 마찬가지로 121선을 기준으로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 잘 보세요. 121선에서 한번 빼죠? 빼고 한번 살짝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한번 또 깊게 빼죠? 깊게 빼면서 여기서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이 모습이 바로 여케드 앤 숄드형 121선을 기준으로 121선 하단에서 이 종목을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LG유플러스하고 물류로봇 사업협력 MEO를 체결했다고 하면서 전일 상한가에 강하게 안착을 했는데 과연 세력들은 이 종목을 이 상한가 간 다음에 아는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고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은 이미 이런 모습을 그리면서 여케드 앤 숄드형을 그리면서 이미 충분히 매집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수가 나온과 동시에 강력한 상한가에 안착을 했는데 이 종목은 오늘 제가 우리 2대1의 가족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긴급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아침 오전 9시 30분에 준비한 거예요. 이 라인, 보세요. 고점 라인에 선을 걷고 딱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 라인을 뚫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하라고 오늘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아까 종과에 봤더니 강하게 뚫었죠? 강하게 뚫으면서 24%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그런 배경에는 무슨 기법이 있느냐? 이미 바닥 탈출에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미 매집해 놓은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초급등주의 변곡점 매매 기법은 풍선 기법의 어떤 통로가 오기 전에 풍선 통로를 기준으로 그 한 중간점에서 변곡점에서 2차 상승이 나온다는 종목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요. TFE 반도체 종목은 제가 애초에 애초에 한 6월 말에 설명을 드릴 때부터 TFE는 변곡점 기법으로 간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포들이 이미 이 종목은 변곡점 기법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다. 하면서 추천드린 자리가 12,000원 자리였는데 지금 2만 8,000원 그래서 약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따가 이 칠판 강의가 끝나고 HTC 강의에서 반도체, 반도체 우리나라의 소부장 관련 회사가 100, 200개 종목이 넘잖아요. 그런데 제가 꾸준히 설명드리는 반도체는 TFE, ISC, 한미반도체 손가락 안에 꼽죠? 왜 그 종목들만 과연 잘 가고 나머지 150개나 되는 종목들은 잘 움직이지 않느냐. 그거는 체력들의 매집으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변곡점에서 1차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또 5일선과 11선을 좁혀놓은 상태에서 또 변곡점에서 2차 상승을 시키고 지난 강의 시간에도 HTS에서 계속 한 3주째 한 달 내내 반도체를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5일선과 11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전일 18%라는 상승을 했고 그래서 TFE를 접근할 때는 다시 한 번 어떤 변곡점 자리가 나올 때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 상장주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신규 상장주 5일선 매매 기법이죠. 잘 보세요. 신규 상장주가 처음에 상장이 됐을 때 기준할 수 있는 어떤 캔들이 모습은 보이는데 2평선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5일째 되는 날 5일 2평선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신규 상장주를 접근할 때 신규 상장 후 10일 이내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 및 종가의 캔들이 5일 2평선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매도 아셨죠? 그리고 5일 2평선 하단에 이탈을 하면 바로 매도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지난주 강의 시간에 이슬 스페셜 케미칼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5일째 되는 캔들이 5일선 위에서 시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15만 원 자리는 매수였고 먼저 번 강의 시간에서 5일선을 이탈하는 이 자리는 매도였다. 그 이후로 시세가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슬 스페셜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난 강의 시간에 말씀드린 게 필 에너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필 에너지는 오늘 준비를 안 해왔는데 역시나 필 에너지가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드릴 때 5일선에 살짝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로 약 20% 이상 빠지면서 5일 2평선 이하 하단에서 주가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이 라인에 이탈한 자리 만약에 마이너스 2% 정도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셨는 게 맞고 그 이후에 Y랩이라는 종목이 Y랩이라는 종목이 한 7월쯤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Y랩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인데 네이버 웹툰이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네이버가 네이버 웹툰 자회사가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내년쯤에 미국 상장을 준비한다고 하죠? 네이버 웹툰이 우리나라 웹툰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인구의 약 1, 20%가 웹툰을 즐겨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Y랩 같은 경우는 바로 네이버 웹툰이 2대 주주라는 거죠. 2대 주주. 그래서 네이버 웹툰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도 처음에 상장할 때 보통 시장에서 지금 규정이 바뀌어서 첫날 300%를 노리고 들어왔던 공모주 청약했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시초가에서 많이 물량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 5일선 매매 기법으로 이 종목을 접근을 했을 때 5일째 되는 날을 잘 보자고요. 5일째 되는 날 5일평선 밑에서 시가가 형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심 삭제. 그렇죠? 그러면 5일선, 2평선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2평선을 10일 2평선이나 보고 이게 5일째고요. 6, 7, 8. 8일째 되는 날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죠? 여기까지가 5일 2평선이 생성이 된 거고 8일째 되는 날 거래량이 좀 실려서 들어와요. 그러면 2일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10일 2평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변곡점 매매 기법 5일선과 10일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상태에서 변곡점에서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들어오면 그거는 변곡점 매매 기법으로 급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10일째 되는 날 그 다음 날 보면 5일선하고 10일선이 완전히 붙어있는 변곡점 자리에서 시초가에서 대량이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가 9,000원인데 어저께 오늘은 살짝 윗꼬리 맞았었죠? 9,000원짜리가 약 3일 만에 9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일선 매매 기법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지금 다음 주에도 신규 5일선 매매 기법 종목을 한두 종목을 더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잠시 쉬셨다가 HTS 강의를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HTS 강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현재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노란색 옆에 보면 검정색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접속하시면 저와 함께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가 생성이 되고요. 혹시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이 거기에 급등 매매하고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노란톡방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입장하신 분들이 지난 HTS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와 함께 추천주를 받아서 오늘 STX가 무려 상가를 찍었었죠. 그런 놀라운 수익이 계속 기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노란톡방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하고 최근에 화장품주가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화장품주의 대표적인 화장품주가 뭐죠?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그 회사의 가치는 이런 걸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는 아직 매수할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같이 화장품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화장품 종목 중만 지금 대충 치러봐도 50개에서 100개 사이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상장난 회사들이. 그런데 여지껏 제가 신대가 비법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은 딱 네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어떤 자회사인 잉글루드웹 잉글루드웹 그리고 실리콘2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희한하게도 반도체도 그렇지만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그 100여 개나 넘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그 해당되는 종목들만 굉장히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이 화장품 관련주들도 보면 급등매매 전문가가 얘기한 그 네 종목만 그 네 종목만 꾸준히 상승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풍성기법이니 변곡정기법이니 이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을 때는 이미 어떤 수급이라든가 어떤 재료라든가 어떤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준비를 해와서 소개를 시켜드린다는 거죠. 그럼 화장품 관련주 잘 가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가 지금 어느 시점부터 상승을 했는지 한번 HTS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를 보시면 지난 5월에 5월에 점상황까지 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점상황까지 가고 최근에 그 당시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9천 원짜리가 18,000원이라는 100%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의 이익 실현을 많이 하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조종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처음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1강부터 계속 지금 신데나가 비법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세요. 이런 일단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누군가는 대량 매집을 했는데 단기에 단기 며칠 만에 100%나 상승한 종목이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 종목은 어떤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겠다는 그런 세력들의 의지가 충분히 2차 때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메카코리아를 그 당시에 풍선 모양을 만들고 나서 지금 노란 음영 이 자리 만 7천 원 자리에서 이 자리가 이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2차 상승하는 급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이미 지금 오늘까지 오늘까지 약 84%라는 놀라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거래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량을 이 거래량이 빠져나가는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이 코스메카를 움직이는 주포들은 주포들은 5월달에 이미 매집을 끝내놨다. 매집을 꺼내놓고 단지 단지 이런 자리 풍선 통로 상단에서 자리를 한 번 더 만들고 또다시 풍선을 만들죠. 또다시 풍선을 만들면서 중요한 거는 뭔지 아세요? 이 코스메카 코리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오늘이 화요일인데 지난 금요일 날을 보면 목요일부터 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근에 무슨 초전도체들이 주식을 우리나라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니까 코스메카 코리아도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풍선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난주 목요일까지 그렇게 커다란 별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거래량보다는 풍선 통로 상단에서 상단에서 캔들이 위치를 캔들이 위치를 중심선 통로 상단에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7%를 상승시키면서 이때도 기간의 매수세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들도 아마 우리 이데일리 TV 급등매매 풍선기법을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도 기간의 매수세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종목을 초춘할 때는 이런 자리 그렇죠? 이런 자리가 매수급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자리가 나온 이후에 어저께하고 오늘 기간이 무려 양이틀에 거쳐서 이 거래량도 별로 없는 코스메카코리아를 무려 30만 주나 순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간들도 이런 매수 급소자리 포지션을 보고 매수에 동참을 했다는 거죠. 지난 강의 시간에 코스메카코리아를 강의를 하면서 계속 추천했던 건 아니고요. 이거는 기법 설명만 드렸던 종목이고 실제로 추천했던 종목이 있었죠.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극인 미국 법인이죠. 이 잉글 우드 랩을 지난 강의 한 6월 말쯤에 추천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약 9천 원 정도에 추천을 드렸죠. 역시나 코스메카코리아처럼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9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가 약 1만 1천 원 정도 거기가 단기 고점이니까 1만 1천 원 정도에 수익 실현을 하시라고 지금 이 방송에서 소개시켜서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요. 어제부로 어제부로 1만 1천 원을 찍었었죠. 고점이 1만 1,120 원이니까 이 종목은 더 가요. 코스메카코리아가 더 가듯이 이 종목도 더 가지만 아무튼 이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단가에서 목표가 달성 1만 1천 원 그래서 수익률 22%를 일단 달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ST 아까 좀 전에 칠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STX를 한번 보자고요. STX는 조선주였죠. 조선주인데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세계 니켈보유구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죠?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인데 그 인도네시아의 어떤 니켈 광사 니켈 광사업을 JV를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JV 법인을 그러니까 JV 법인이라는 얘기는 인도네시아의 그 사업을 하는 회사하고 STX하고 손을 맞잡고 하나의 법인을 공동 법인을 만든다는 게 JV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최고의 광산을 갖고 있는 인도네시아하고 법인을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급소 자리는 어디냐? 급소 자리는 어디냐? 이 자리는 변곡점 자리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겠고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지난주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제가 언제 추천을 드렸냐면 이 STX가 STX가 여기서 이런 풍선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통로가 나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풍선 기법이지 않습니까? 관심 종목에 편집을 해놓고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날 이 날이 언제죠? 이 날이 8월 3일이고 금요일 날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노란톡방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가는 상한가까지 가는 놀라운 수익을 내다가 살짝 밀렸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약 20.8%에 마감됐는데 이 종목도 지금 현재 통로 상단에서 계속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칠판 강의에서는 반도체 종목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지금 HTS로 나머지 두 개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추천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풍선 모양은 풍선 모양은 이미 여기서 한번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애초에 첫 번째 매수 타이밍은 2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풍선을 만들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매수 급소는 2만 5천 원대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는 지나간 얘기니까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가 하반기에 더 업황이 굉장히 호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좀 들어왔어요.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살짝 캔들은 은봉이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약 2배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통로의 어떤 상단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런 상단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자리에서 슬슬 거래량 누군가 낚시로 따지면 입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상승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 포지션이 되니까 이 한미반도체도 계속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쭉 지켜보시고요. ISC 마찬가지로 ISC도 마찬가지죠. ISC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이미 지난 강의 시간에 풍선기법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5만 4천 원 자리가 매수 자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지금은 아까 한미반도체처럼 한미반도체처럼 지금 이런 커다란 풍선 모습 그렇죠? 커다란 풍선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연필로 한 번 다시 제가 그려보면 여기서 한 번 변곡 전용 기법에서 거래량이 한 번 들어왔었고요. 이제는 풍선 통로 자리를 누리는 것 같아요. ISC로 움직이는 주포들이 지금 월봉이 바뀌었어요. 8월달이 됐죠? 월봉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중심선 근처에 캔들을 딱 붙여놨지 않습니까? 아까 칠판강에서 설명드린 포스코 홀딩스처럼 중심선을 깨지 않고 그 자리에 딱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만약에 내일이라도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이런 양봉이 모습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실리는 양봉이 모습이 나온다면 ISC가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그거를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어떻게 간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5월 첫째 주에 강의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나 화장품 CNC 인터내은 주봉이 변곡점 자리를 계속 누리라고 계속 누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셨죠? 그러면 지난주에 5주선과 10주선과 20전을 완전히 붙여놓은 CNC 인터내셔널이 그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다. 그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매수 자리였다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이. 그러면 이번주에 18%라는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또 LCM LCM은 지난 강의 시간에 이 노라 음영 아직도 안 지우고 있는데 그 변곡점 5주선과 10주선과 20주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자리 그 자리 10만 원에서 11만 원은 매수 자리라고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죠? 이미 약 30% 이상 상승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하이브를 한번 볼까요? 하이브를 보시더라도 노란색 음영 보이세요? 5주선과 10주선과 20주선을 완전히 붙여놓은 변곡점 자리에서 지금 우상향을 하려는 그런 거래량 캔들이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하이브 역시도 1봉으로 보면 절대 이 종목들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보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가 있고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5주선과 10주선, 20주선이 만나는 변곡점 부분 한번 노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돌려놨잖아요. 7만 7천 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은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YG YG P 엔터테인먼트 그동안에 4대 천황 엔터테인먼트 4대 천황 거진 대장주급으로 갔었는데 대장주급으로 갔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5주선과 10주선을 완전히 붙여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종목은 그 4개 종목 중에 현재 대장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20주선까지 안 내려오고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하셨죠? 그래서 5주선과 10주선 이후 변곡점 자리에서 만약에 오전부터 거래량이 실리는 모습이 들어온다면 이 종목을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바닥탈출기법 셀바스 AI고 그리고 숄트룩스가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변곡점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변곡점 자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일쯤에는 아마 돌리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재룡전기는 제가 사전에 준비를 안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왜 설명드리냐 하면 재룡전기는 매월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대가 비법 강의 시간에 설명을 이미 드린 바가 있고요. 이 월봉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미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약 2년째 2년째 이렇게 월봉이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을 어디서 잡으라고 했죠? 지난 강의 시간에 지난 강의 시간에 이렇게 풍선 모양이 나올 때 풍선 모양이 나올 때 풍선 모양이 나올 때 이 통로 상단에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올 때 잡았으면 수익이 한 20% 이상 나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잘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저랑 학습한 내용으로 보시면 학습한 내용으로 보시면 재룡전기가 이런 풍선의 모습을 만들다가 풍선 모습을 만들다가 풍선 모습을 만들고 있었는데 통로 상단에서 거래량이 들어왔었잖아요? 통로 상단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하단으로 내려온 적은 한 번은 또 없죠? 그러면서 오늘 11%라는 놀라운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잘 잡으셔야지만 그런 자리에서 기간도 순매수가 대량 들어오는 전복들을 한 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포지션을 잘 잡아서 수익나는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다음 주 화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죠? 다음 주 화요일은 제가 하루 결방을 하고요. 다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